우리 편의점에서 이번... 이벤트 왜였어? 아니, 갑자기... 그렇게, 오케이. 바스트로? 아니, 점장님. 우리 편의점에서 이벤트 또 열린다면서요. 왜 또 말 안 해줬어요? 야, 내가 지금 딱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. 자,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편의점 샛별이 본방사소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인증을 하면 끝! 우리 싸인이 담긴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요? 이 집 이벤트 맛집이네? 매운맛 알바생과 순한맛 점장의 24시간 예측브록 코믹 로맨스. 본방사소하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 감사합니다.